원 드림 안녕하세요 소아백의 츠데드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첫사랑은 꽤 좋고 또 순수했던 선생님들은 Good Boy Gone Bad Back by Together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기가요에서 Good Boy에서 뱃보으로 제대로 삐뚤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포인트 안무 바로 다들 아시죠? 바로 팝이죠? 자 하나 둘 셋 나네 나버려 Good Boy's Gone Bad 나버려 Good Boy's Gone Bad 와아 오오오오오